높게 뛰었어요? 많이는 안 나왔어 네? 많이는 안 나왔어 많이는 안 나왔는데 높이가? 우와! 야! 우와 장난 아니잖아 우와! 우와! 와 진짜 죽을 뻔했어 우와! 다음은 우협 찬성 정치! 와 제일 기대되는 팀이다 아 긴장됐다 아 떨린다 할만해? 할만하자 생각하지? 할만하지 석진이 형! 위에 어때? 어때? 짜증나요 나 화장실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무서워요 무서워 야 하하야 너 어떻게 뛰었냐 이거? 이 악물고 형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나도 내 아들 생각하려고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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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거 하나였었다 아 그림이 자 형 붕! 오케이 오케이 어우 좋아 수영아 수영아 하는 거 1등 하자 야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벌써 승선아가 오니까 힙니다 갈게요 나 내 아들 생각하면서 한 번에 뛰어보려고요 결재 안 됐으니까 자 현우 생각하면서 현우야 사랑한다 현우야 사랑한다 현우야 사랑한다 간다 우고야 간다 우고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뭐야? 왜 떨어진 거야? 찬놈의 무대인데? 이게 훨씬 재밌어. 이거 올라가면 달라요. 파이팅! 아 이거 올라가면 달라. 유라 괜찮아? 네 뭐 빵 고픈 것 같은데요. 유래서 키보다 낫대요? 그러니까 유라가 낫네. 제대로 하고 왔어. 근데 이거 눈빛이 들어오셨나요? 눈빛이 들어오셨나요?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높아요. 아 그래? 네. 야 니가 그러면 어떡하니? 민아야 조금만 더. 오빠 내릴 때 조금만 싸움 주면 안 돼요? 어 하나 둘 셋 크게 할게. 하나 둘 셋. 셋 하고 찍거나 셋 하면 찍을 거야. 셋 하면 하나 둘 셋.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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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! 아! 어우ло soup são. 안녕하세요. 옳 roku Roc. 로고있을때? stood there? 형 한 방에 가셔야 합니다. 파이팅! 하나 둘 셋! 1, 2, 3, 4, 3, 4, 4, 5, 6, 7, 8, 9, 9, 10. 와 진짜 좋다. 와 대박이다. 재밌다 재밌다